아우 지효야 이렇게 무치고 먹으면 어떡해 으그 진짜 이건 아니지 아 누가 봐도 내 아들 이모는 뭐해? 몰라 밤새 애교 연습한다고 시끄러워 죽겠어 이덕이는 귀요미 이덕이도 귀요미 아우 괴롭히지 엄마 니가 이러니까 선생님 너 싫어하는 거야 뭘 잘 모레나 본데? 선생님은 나처럼 귀엽고 깜찍한 여자를 좋아해 계세요 아우 오셨어요 어 선생님 뭐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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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도대님 오돈또룩 술 먹었어요? 어우 속상해 저 깨물어주고 짚뚱 아뇨 음 내 맘 같지 않네 제가 물어도 안되죠 받아요 아이고 앉으세요 정말 창피해 정말대 선생님 저는 황토방 좀 다녀올게요 아 찜질하고 가시게요 아니요 황소 한 마리 토 나올 때까지 방에서 먹으려고요 근데 토 나오는 게 뭐예요 예? 안 들게요 수업 좀 하겠습니다 알겠어요? 자, 저에서 어, 저 표정이 왜 그래? 선생님, 저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못 키우게 해요 그럼 너 한 마리 키우기도 뭐요? 어, 아니 너 하나 키우기도 힘드신데 사실 선생님도 집에서 애완동물 한 마리 기르고 싶었어 아, 진짜요? 어떤 거요? 어, 이렇게 걸을 때 사뿐사뿐 도도하게 걸으면서 그리고 또 울음소리는 앙칼 진 우와요 고양이 빼고 다 좋아 왜요? 알러지 있어 아 어! 어, 목상해 아, 그래도 저 키우기 쉽죠 아니요? 음, 내 맘 같지 않네 똥어 좀 가려도 안 되죠? 예 알아요 수업 좀 하겠습니다 웨엑 자, 저 수업 하자 오늘은 복숭에 대해서 배워볼까요? 복숭할 줄 알았죠 네, 거기 선생님 지금 복싱 할 줄 알아? 네 침 튀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복싱 자 이게 잽 잽 잽이라는 거야 이게 상대방이 많이 들어오면 안 하면서 클린치 아 알겠어요 자 지금 한번 해봐 클린치 그렇지 자 잽 잽 잽 클린치 선생님 선생님 곤트 이렇게 하는 거죠? 곤트 곤트 예 맞아요 어우 속상해 그러지 말고 저도 잽 잽 날려줘요 클린치 한번 해볼게요 아 예예 잽 잽 음 내 맘 같지 않네 안되죠? 예 알아요 수업 좀 하겠습니다 자 지효야 이제 수업하자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어 물어봐요 동생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어어 동생 아 그거는 지효가 동생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돼 기도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늘 내가 집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 야 너 어? 아 근데 이 사람 말이야 저 나갔다 올게요 어디 있어? 말같이 소리 안 있어 너 나와봐 나와봐 너 아 왜? 너 안되겠어 이따가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이모가 육행시 애교로 선생님 마음 사로잡을 테니까 좀 나가있어 아 싫어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1은 귀요미 아 아 아 아 아 알았죠? 에이씨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곰돌이 한마리로 육행시 줬는데 운 좀 뛰어 주세요 곰 곰돌이 한 마리가 돌 돌아다니다가 이 이렇게 한 한 번 더 마 마지막으로 리 리플레이 저도 임원님을 위해서 곰돌이 삼행시지였어요 곰돌이요? 곰 곰돌이 한 마리가 돌 돌아다니다가 이 이가 벚꽃 따라와 속상해 곰돌이 속상해 따라와